내륙 지방은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고요. 동해안 지방에서도 비나 눈이 약해지고 있습니다. 이 시각 강원도 고령령의 모습인데요. 나뭇가지마다 눈이 많이 쌓여서 축 늘어진 모습이고요. 눈발이 약해지면서 지금은 눈이 날리고만 있습니다. 오늘은 동해안 지방에서 가끔 비나 눈이 이어지겠고요. 늦은 오후부터는 충북과 남부 지방에서도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. 또 내일은 다시 강원 내륙과 산지에서 1에서 5cm가량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. 낮에는 온화하겠습니다. 서울이 11도까지 오르겠는데요. 내일 낮부터는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금요일 아침에는 영하권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. 오늘 수도권 지방은 가끔 구름만 지나겠고요. 경상도 해안과 제주에서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. 낮 기온은 서울이 11도, 광주 14도, 대구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내일도 전국 곳곳에서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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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씨였습니다.